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검정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이 오늘 교통방송의 김어준 코너에 출연해서 김어준과 충돌을 했습니다. 내용은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전달을 했다라고 본인이 사진과 편지를 김용판 전 의원을 통해서 공개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돈을 누구에서 받아서 줬냐고 하면 바로 이준석 코마트레이더 대표라고 합니다. 이준석도 함께 조폭에 같이 있었는데 이준석은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본인은 이재명으로부터 이런저런 뒷배를 보살핌을 받았다, 보호를 받았다 이런 취지를 지난번에 박철민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더 대표는 원래 두 사람 다 감옥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철민만 감옥에 있지만 이준석은 지난 10월 8일 날 나왔습니다. 그동안 토토스포츠 이거 관련해서 사행선 사업을 하다가 구속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지금 가습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방이 되기 전에 이준석과 박철민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재명을 도왔는데 자기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 해소되었고 나와놓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박철민은 이준석과 함께 이재명에게 돈을 준 걸 폭로하기로 계획하다가 그는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박철민이 혼자서 폭로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폭로를 하고 나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박철민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수원 혐의로. 나는 박철민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박철민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국제마피아단 안에 들어있었고 형님 동생 하듯이 이렇게 절친했는데 나중에 이재명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는 부분과 폭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코마트레이더의 이준석 대표가 나는 박철민과도 모르고 또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주라고 한 소리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철민과 그리고 이준석 사이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얼마 전에 김호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나는 박철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철민이가 1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 그런 말하자면 인터뷰 같은 거. 그런 주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김진태 위원장이 김호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추기금 관련해서 좀 충돌이 빚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호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본인은 박철민을 모르고 심지어 박철민이가 10억 원을 자신에게 제시하면서 허위 제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박철민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철민은 이준석 씨가 지난 2010년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추기금을 냈을 정도로 이준석과 서로 잘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철민은 이준석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방명록에 보면 이준석이라고 글을 쓰라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날 김진태 전 의원과 김호준은 박철민이가 이준석으로부터 받았다는 결혼 추기금 금액을 놓고 지금 충돌했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김호준은 조폭 출신 이준석 전 대표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텐데 수표로 내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표로 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태 위원장은 김호준 씨가 처음부터 그렇게 추기금 5천만 원이라고 하셨던데 금액을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호준은 박철민 씨가 서신에 편지에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태 전 의원은 서신을 직접 받느냐 하고 대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호준은 이준석 사장으로부터 저희가 사본을 전달받았다. 수감 시절에 전달받은 서신 10통이 있는데 수감 시절에 이준석이 감옥에 있을 때 박철민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본을 저희가 받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호준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김진태 위원장은 즉각 여기 뉴스공장은 방송을 진행할 때 출연한 사람을 미리 사진에 만나서 의논하고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제가 라디오에 나온 그 이야기를 보고 저만 못 봤나 하고 공개된 인터넷에 박철민의 옥중 서신을 다 봤지만 5천만 원 이야기가 없었다. 금액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저는 금액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준은 거듭 편지 안에 5천만 원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태 위원장은 제가 박철민 씨를 접견 가서 추기금을 주더냐고 물었고 얼마인지도 묻고 들은 후에 외부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뉴스공장에서 5천만 원 추기금 이야기가 나왔다. 편지에도 나왔다고 하던데 우리가 찾아볼 때는 그런 내용이 편지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준은 이준석 전 대표가 라디오 출연할 당시에 모든 편지 4번을 줘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 안에 5천만 원 내용이 있다고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태 위원장은 해당 서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호준은 오늘 중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 추기금 금액이 중요하냐고 하면 이 추기금 금액은 김진태 위원장이 박철민을 면회를 가서 접견하고 난 뒤에 그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얼마 주느냐. 그걸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딴 데 공개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편지에도 김진태 위원장이 파악하기는 편지 등에도 추기금이 얼마라는 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김진태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추기금을 줬다만 돼 있지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누가 말했을까? 바로 이준석이가 코마트레이더 대표인 이준석이가 말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박철민을 모른다고 했는데 박철민과 모른다고 했는데 박철민의 추기금을 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면 이게 박철민에게 줬다는 소리는 바로 이준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자기가 지금까지 박철민은 모르고 나는 박철민과 관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철민과 형님 동생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밝혀지는 것이어서 이준석의 그동안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줄기차게 지금 김진태 위원장이 밝혀온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기록을 보면 거기 동양파악을 보면 이준석과 박철민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걸 서류도 공개를 했습니다. 경찰 정보 내용을 보면 거기에 조직폭력배 안에서 자기보다 바로 위에 기수, 위에 기수에게는 전화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기수에게는 전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철민이가 그 당시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위에 있는 이준석에게 전화했다가 그래서 그거 뒤를 어렸다고 해서 줄 봤다. 야구방망이로 30여대를 맞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준석과 박철민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이다. 그리고 그 하여튼 조폭에 있었다. 따라서 이준석이 박철민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주라 한 걸 지금까지 갖다 줬다고 박철민이 주장해 왔는데 그런데 이준석이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닌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말이 하나 둘씩 거짓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게 입증이 되면 그러면 이재명이 박철민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철민이가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돈을 주면서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진을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주는데 그 사진 찍은 것 중에 하나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겁니다. 박철민이가. 그걸 보고 봐라 이 사진 돈은 박철민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에서 나온 거다. 이게 이재명에게 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박철민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정과자를 믿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철민과 이준석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있는 거 없다 함으로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준석이가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준석과 박철민이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결혼식 할 때 추기금도 5천만 원을 준 것 아닌가라는 내용을 지금 이준석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그래서 그 빨리 밝혀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면 이제 오히려 김오준이가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이준석과 그리고 이재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고하게 만들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김오준이가 어떻게 밝혔지 또 그리고 그 추기금의 소스가 어딘지가 드러나면 또다시 이재명이 이준석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